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 2회 통학 기출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과목 연소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십니다. 다음과 같은 질량 조성을 가진 석탄의 완전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해봐라. 이러한 문제인데요. 킬로그램으로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탄소, 수소, 황 그리고 산소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는 필요한 이론 공기량 산정에 들어가는 팩타인데 여기에 질소 그리고 애쉬, 재 그리고 워터, 물 이거 세 가지는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론 공기량을 구해봐라. 에어, 이론 공기량. 자 이것은 이론, 이론 산소량, 산소량. 자 이것을 구한 다음에 자 나눠야 되죠. 자 이론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서 이론 산소가 차지하는 게 23.2% 질량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0.232분의 이론 산소량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산소, 32죠. 0.232. 자 여기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탄소, 수소, 황, 산소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곱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곱하느냐. 자 12분의, 자 탄소가 12니까 12분의 탄소 얼마? 64%네. 0.6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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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8분의 5잖아요. 4분의, H. 수소, 5.3이죠. 0.053.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5, 8.8, 0.088. 이것을 뭘로 나눠요? 8로 나눴잖아요. 여기 공식 보면은.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로 넣어요? 황을 넣죠. 황 0.1이에요. 0.01. 황 32죠.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하면 8.849가 나옵니다. 약 8.8kg 퍼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다다닥 누르면 되는 거죠. 8.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십니다. 링겔만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개발한 표가 있죠. 그것을 링겔만 농도표라고 하는데 요것은 뭘 측정하죠? 링겔만 농도표는 바로 매연 링겔만 농도표는 바로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진짜 링겔만이러면요. 매연 측정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3번. 다음 중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NOx로 되어 있죠. 이것도 그냥 NOx라고도 읽기도 해요. NOx NOx 이것에 감소 방안을 묻고 있는데요. NOx 질소산화물 1번 질소성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 이 성분이 줄어들겠죠. 자 두번째 화염의 온도를 높게 한다. 화염의 화염이 아니라 화염 불꽃 온도를 높게 하면요. 그렇게 연소하면 NOx가 더 생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화염의 온도는 낮게 한다. 낮게 연소한다. 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번째 화실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배기가스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산화물은 감소시킬 수 있다. 화염의 온도는 낮게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한다. 자 다음에는 4번을 보십니다.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반응의 종류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 유동충 연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스페셜하다. 스페셜하다. 제네럴하지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충 연소는요. 뭐냐면 석탄이죠. 석탄을 이거를 분쇄 그래서 잘게 분쇄해서 분말에 가까운 그러한 가루로 만든다. 이죠. 그래가지고 이 가루에다가 유동매체 석회석 같은 이런 유동매체의 혼합가루에다 적정 속도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공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하면 부유 유동충 부유 유동충 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부유 유동충 상태로 만들어서 연소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소가 잘 되죠. 어떻게 안정하게 연소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낮은 온도여도 연소가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저질연탄이라든지 아니면 폐석 원탄 폐석까지도 연소할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석회석 이것도 부셔서 하기 때문에 엉켜붓고 이런 거를 막아줘요. 그걸 방지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부작용 이런 것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충 연소는 항상 어떤 기술 연소 기술 기술을 발휘한 스페셜한 연소가 되겠습니다. 1번 유동충 연소다.